트로건조 식기세척기 새롭게 출시한 트로건조 식기세척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로건조는 응축건조, 자동문열림건조, 열풍건조의 3종건조 방식으로 건조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첫번째, 응축건조는 내부의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워터자켓이 있는 벽면에 물방울로 맺혀 하단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자동문열림건조는 세척 완료 후 안전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습기 및 냄새를 배출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온도 이하에서만 열리며 주변 환경에 따라 문 열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세번째, 열풍건조는 자동문열림 후 에어필터를 통해 건조한 공기를 유입시켜 먼지를 제거한 깨끗한 공기를 히터로 보냅니다. 히터에서 가열된 열풍을 열풍 분배기로 식기세척기 내부 곳곳에 불어주어 남아있는 물기를 뽀송하게 건조합니다. 깜빡하고 놓친 설거지 추가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멈춰 물틸 걱정 없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건조만 필요할 땐 건조 단독 코스를 사용하여 세척 없이 뽀송한 건조가 가능합니다. 야간 조용 코스와 종료 알림음 조절 기능이 있어 밤에도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바구니에 프라이팬 거치를 쉽게 하기 위한 거치대가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모델에도 적용되었던 트루스팀과 연수장치 또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더 완벽해졌습니다. 나에게 맞춘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는 업가전으로 더 새로워진 22년형 식기세척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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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